다우존스 1.39% 상승 나스닥 0.52% 상승 반도체 지수는 0.10% 하락입니다. 유럽도 독일 0.47% 상승으로 양호한 흐름 전일 나스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약간 약세 애플 아마존은 강세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 인텔과 같은 종목은 약세 흐름이었고요 디즈니가 예상치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하면서 8.8% 상승 백신 개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스 정부와 10억 달러 규모의 공급체결계약 맺었다는 소식으로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항공업계에 250억 달러 추가 지원하겠다라는 공화당 상원 의결에 따라서 항공주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실업수당이 7월 말로 중단됐는데요 백악관에서 주당 400달러 지급하는 안 제한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 해외시장 비롯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양호한데요 우리나라 전일 시장 한번 보시자면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1.4% 코스닥 1.43%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물론 외국인이 대량 매수세 기관도 쌍크림 매수세 들으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디가 전일의 강세 섹터였나 하면요 바이오 특히 셀트리온 삼행제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하게 먼저 조정받은 감이 있었는데요 한미약품도 기술 수출 소식 전해치면서 상한가 마감했고 상당히 바이오적이 강세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 무거운 종목들이 연일 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20% 상승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에 어저께 한번 열어보시면 그 어저께 열어보시면 SK이노베이션이 딱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 종목군들을 닥터케이가 어떻게 선별하는가 하면요 차트가 우상량 잘 가고 있는 예쁜 그리고 수급이 기관 외국인이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추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도움되시라고 일부러 오픈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차근차근 돌려보시고 본인들의 성향에 맞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한번 투자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린유딜 쪽에 OCI 하나솔루션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도 강세 게임주도 강세 5G도 강세 자 범한약세? 삼성전자 하이닉스 유독 눌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전일 정부에서 신규 주택 공급 소식 때문에 건설주 강세 보였는데 하루만에 그냥 약발이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연일 강세 보이는 시장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주택을 부동산 억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오기만 해라. 내지는 외국인이 아무리 던져도 그냥 받아줍니다. 던졌냐?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상당히 주식 시장 열린 이후에 그죠? 상당히 이런 현상 보기 힘든 현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셀티련 30만원과 33만원에 박스꾼 대응하시라 말씀드렸고 여기 구간부터는 31만 5천원 깨면 되지 않는다. 31만 5천원과 33만원에 박스꾼 대응 말씀드렸고 31만 5천원 이탈하면 28만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28만원 밀리면 여기서 매수 가능 의견 분명히 드렸습니다. 앞전 방송도 돌려보시고요 그렇게 잘 따랐다면 여기서는 차이 실현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받아넣는 그러한 매매를 저의 권유를 잘 받아들였었으면 또 퍼펙트한 매매가 되겠죠. 자 이제 31만 5천원 21건의 저항인데요. 오늘 추가로 강세를 보일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한 번에 그냥 뛰어넘으면요 아주 강세로 갈 가능성 높고 그렇지 못하고 좀 밀린다면 그냥 조금 숨 고르고 또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 마무리된 마당이고 최근에 외국계에 매수세를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 상상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저께도 빨간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상당히 강하게 갔습니다. 물론 미신이나 징크스는 아닙니다만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고자 그리고 저를 믿고 같이 하고 계신 팀원들에게 이 불기둥과 같이 이 티셔츠와 같은 불기둥을 시장이 조금 뿜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셀트리언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 매수해 들어오고 바이오 섹터 안에서 셀트리언 형제들이 조금 먼저 조정받은 경향이 있으니까 도망가듯이 던질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밑으로 빠졌습니까? 반등 대본에 합니다. 그죠? 9만원권에서 10만원까지 10만 3천원이니까 거의 13%가 그냥 며칠 만에 올라오거든요. 오늘 추가 상승한다면 일단은 11만원에서 한번 틀어막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12만원권인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일 기관이 대량 매수세 들어왔네요. 외국인 기관 쌍그림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양호 셀트리언 제약도 60일 인근에서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아이닉스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삼성전자 이제 슬슬 사들어가도 되는 권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일 인근이고 5만6천원권 정도에서는 사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뛰어오면서 사들어왔던 외국인들 그죠? 뭐 왜 패는 건지 여러분들 신기하시죠? 주가 우리나라 주시시장 컨트롤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사주게 되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를 조져야 되는데 다른 것도 좀 메리트가 있고 사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눌러놓고요. 다른 거 좀 사들어가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시장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데요. 중장기론은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관외국인 쌍크림, 에도세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죠?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이닉스 반도체 업체 아닙니까? 이거 혼자서 밑으로 빠진다고요? NO라고 생각합니다. NO라고 생각해요. 수급이 조금 들어오거나 또 적당한 타이밍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번 들어줘야 될 들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 퍽 하고 올라가면 적당히 저는 청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중장기 들어가도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LG화학 이야 참 이 무거운 투식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날아갑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신규 매수는 맨 마지막 여기 정도 아니면 못해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조정 받아야 됩니다. 삼성 SDI도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어저께 한 10% 가까이 갔죠? ASK INNOVATION 20% 갔습니다. 와우 어저께는 2차전지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키트 상당히 고점 부위에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를 권유 드리고요. 5G 돌아서고 있습니다. 매수 어저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NHN 한국사이버열제 아침에 과감하게 신용까지 신용까지 동원했습니다. 사! 사자마자 4% 넘게 날라갔습니다. 카카오 다시 재편입했습니다. 카카오 카카오도 저는 약간 주춤합니다만 양호한 흐름입니다. 강하게 올랐고 슬쩍 주춤해도 정거점 인근이니까 추가 상승 기대감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밀린다면 20일 권역에서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열제 그리고 NC소프트는 이제 조정 먼저 받고 반등 구간에 있는데요. 여기 위로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20일과 60일을 올라탄다면 무리 없는 상황이 된다. 아무리 퍼스픽 중장기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제시한 가격대보다 천원 빠져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가격대보다 아마 중국하고 어떤 이슈라든지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 조금 주춤할 때 나도 가자 하면서 수납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퍼스픽 기관 외국인 관심들이 최근에 있어요. 전 일장 상황 브리핑 해보고 오늘 시장 여러분들 미국 시장 향후 했으니까요. 오늘도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특해졌습니다. 나중에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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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